argument lavoro 음 일단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그냥 어 남탓 명탓하지 말고 그냥 이럴 때 뭉치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요 아니 왜냐면 저희가 미팅할 때 제가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팀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제가 살리자라고 마와인들을 바꿨더니 선수들도 다 같이 살았던 것 같고 앞으로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팅할 때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부분을 말뿐이 아니라 선수들끼리 코트 위에서 행동으로 옮기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런 다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지금까지 뛰고 있기 때문에 달성한 것 같고요 지금 팀이 연패 중이었는데 오늘 끊어서 당연히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팀적으로 오늘 이긴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잘하고 싶었는데 오늘 초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게임 타임도 그렇고 좋지 않은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4쿼터에 들어가서 끝까지 뛰었던 부분은 잘 됐던 것 같고요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뭐 일단은 계속 팀적으로 좀 잘 나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좀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팀 플레이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수비부터 좀 하자고 그런 부분을 얘기 좀 했었는데 오늘 그 부분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조금 전혀 другой